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원세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것은 안심역 인근에 있는 아름다운 나날 바로 담벼락에 있는 지하철역 가까운 프로지오 주인세대입니다. 이 금액은 2000에 지금 한 75만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방이 아주 밝고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.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로 구성된 그런 곳입니다. 이렇게 되어서 아주 넓은 거실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. 완전 이렇게 위에 아트홀로 구성되고 이렇게 우물형 천장은 높은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왼쪽에 방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방이고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또 욕실이 있고 또 세 번째 방입니다. 그리고 이 방의 특징은 또 이렇게 아일랜드식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넓은 베란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푸르지오 3층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주인세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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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